그리고 한타 때 키유닭 절대 못 봐 한타 딜 넣기 엄청 힘들어 진짜 그것도 맞아 몸도 약해가지고 내가 깨달았어 저 티어 한정 엄청 좋은거 람머스가 짱해 내가 람머스 할 때 좀 짜증나듯이 이게 있어 굴러오는 새끼는 다 짜증나 누누 말하는 새끼들 옛날에 디박은 누누 쓰는게 좋았던거 알지? 막 대지점 못해가지고 누누 이딴거 막 이런거 디박은 누누 존나 잘 말하는데 잘해 지금도 잘하는데 그 새끼 눈으로만 솔랭하면은 진짜 농담 안하고 골드 1까지 경치가 걸려 여러분들 인정? 플래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운전 존나 잘해 그리고 누누 딜박이 너무 쎄던데 그거 진짜 그 정도 아니라고? 응 그 정도 아니라고? 여러분들 왜냐면 나도 골드 1까지 찍었었는데 이번에 골드 2 90점까지 갔는데 이거 맛있네 안먹어 너무 맛있네 근데 나는 좀 약간 그건 있어 눈만 잘 끓인다고 볼리는 못상 어느정도 길러게임인데 아무리 굉장히 어서 뭐 같이 같이 해서 올라 그 다 녹여서 한다는 마인드 있어 근데 길러다는 쌍욕박하면서 하잖아 난 다 케어하면서 한단 말이야 얼음 해가지고 얼음 있다 이거 줄까? 응 아 여러분들 저는 진짜 골드는 맞죠 여러분들 골드 실력은 맞지 야 또 왜 또 내려치기 할라 그래 난 진짜 딱 골드 실력은 맞아 진짜로 어떻게 생각해 맞잖아 척척 안하고 아 척척 안하고 골드 실력은 맞아 그래 골드 실력은 맞아 골드 실력은 맞아 진짜 녹톤이랑 하는거 보면은 제가 녹톤도 인정 안했거든요 여러분들 녹톤 까지 골드 실력은 맞아 골드 실력은 맞아 골드 실력은 맞아 시발 올라프 빼면 실버다 브론트다 하는 새끼들 저 새끼들 딱 지들이 브론트 실버야 말 말 들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진짜로 한개도 아니 존나 역겨운게 올라프 때문에 골드 찍었다라고 하는데 지들도 올라프로 해가지고 골드 찍던가 시발 아우 맛있네 맛있지 여기 이거 좀 빼줘라 아우 맛있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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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팀 게임을 존나 못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기누자 파요 나 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 할매든성인가 걔 걔도 여러분들 그 같이 우리 CK 같이 했을 때 여러분들 존나 힘들다고 했던데 여러분들도 CK 하잖아요 여러분들 멘탈 다 떨릴걸요 여러분들 진짜로 아우 솔랭이랑 존나 달라서 아우 가보자 사실 아우 아니 이게 형 딱 먹고나서 딱 먹고나서 먹고나서 바로 이걸 딱 해야지 잠이 안와 아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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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해야지 우리 지금 4승 3패인가? 어 4승 3패 아메리카노드 아메리카노드 현재 아 골드2 노광중 현재 2연승중 됐다 하 하 근데 여러분들 내 주위의 사람들도 롤은 한 번 존나게 딱 빠질 때가 있대 아 맞아 맞아 한창 빠질 때 한창 빠질 때 옛날에도 한창 빠질 때 계속 했는데 영호 윤종이가 말해주더라고 딱 진짜 개씨발 빠질 때가 있다 하더라고 자리 너무 좋다 이거 내가 선픽을 하면 좋으려나? 아 이거 왜 우리 맨날 블루사이드만 걸려? 레드가 점수 많이 주지 어 아 우리 레드 좀 걸렸으면 좋겠는데 이거 알죠 여러분들 탑은 오픽일 때가 제일 행복한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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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저렇게 소통하는 팀원들 너무 좋아 아 하이팅 합시다 이렇게 해주자 아 카이사 그거 너무 좋지 좋습니다 아 아 티모가 그건가 봐 다 꺼졌네 이번판 녹턴으로 갈게요 형님들 아무도 말 안해줘서 그런데 성태영 동의자 괜찮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 팀오벨 했다 형 어 팀오벨 왜 하지? 앨리스네 좋다 좋아 연습만 가면 돼 뭐하려고 팀오벨 왜 나지? 근데 이거 2ap인데? 3ap? 이거 나 문도하면 안죽겠는데 형님들 이거 3LP야 이제에다가 맞죠 형님들 끝났어 게임 이거 였나 아 룬이 뭐야 아 네 잠시만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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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조건 이겼어 3승 가기가 3AP 그냥 문도 박아버렸어 끝났어 끝났어 이거 내가 올라프 했으면 진짜 더 날 날이도 없이 좋았을텐데 올라프 밴을 했네 가자 여러분들 앨리스 녹턴 초반에 뜨면 누가 이겨요? 앨리스가 이길걸? 앨리스가 존나 깡패야 정글 10공이네 아 녹턴 이기 야 녹턴 이기인데 아 진짜? 어어어어 이 고치만 안 맞으면 W로 씹으면? 어 녹턴 이 개팬단다 오케이 화이팅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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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체 3LP 돼 그니까 내가 문도 했잖아 개바르려고 개바르려고 앨리스라서 그거 몇 갠만 아니 그 됐죠 여러분들 징정? 이즈도 AP 딜 좀 있지 않나 아닌가? 어? 아니에요? 아닌데? 세팅 이런 거 기가 막히지 세팅 이런 거 기가 막히지 이즈 AP 딜 모르겠다 첫 템 정령양사 어 정령양사 헤르메스 아 그냥 헤르메스를 가라 첫 템을 어 그래도 되고 어 정령양사 헤르메스 그 다음에 대자연 그냥 시바 AP 다 두른다 나 나 이거 리스 좀 첫 템 에르메스 가도 괜찮을 거 같은데 응 에르메스 가야지 가보자 이즈도 잘 큰 거 아니면 딜이 안 나와가지고 이거 형 캐리 각이다 진짜로 응 아 나 절대 안 두려 진짜 다 비벼줘 거의 다 카이사 카이사여가지고 이즈도 전멸 빠졌대 이즈도 전멸 빠졌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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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스 삼데 깨단 요즘 다들 음 나이스 바텀 뭐야 녹턴 너 어 아싸 이색 카눔 들어왔는데 망했다 엘리스 엘리스 위로 갔다 엘리스 여기로 갔어요 그 레이드 먹고 형한테 갈 수도 있겠다 형 삼버리 와드 받고 해라 엘리스 위로 갔다 진짜 이거 좀비다 좀비 죽을 수가 없다 아 니네 와라 에코도 위로 올라갔다 음 몰라 좀 빼야겠다 형 여기 엘리스 여기 엘리스 윗 빠이 아 왔다 풀 실캐 왜 안전하니 아냐 공실캐 있으면 풀 안쓰어도 아 야 못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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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라인 개판이네 아 씨발 라인 개판이네 아 이 씨발 라인 개판이네 똥 오나 희발련아 엘리스 두번 왔다 이거 방 풀 빠졌나 엘리스 방금 풀 빠진건가요 나이스 내가 버텨줄게 맞죠 어 야 엘리스 풀 빠졌다 방금 어 나이스 CS 개쳐바라 이만큼 남았는데 이기고 있죠 CS 엘리스 아 너무 좋다 바텀 터졌다 터졌어 카이사 2킬 먹었어 형이 갱 흘려줘서 바텀 땄다 끝났어 끝났어 근데 엘리스가 내 점을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 그건 몰라 그건 모르겠어 갓 쓸 수도 있어 너 보고 너 보고 아 보였어 응 바텀 보고 아 보였어 여와드 박았다잉 나이스 야 바텀 너무 좋아 오 풀어주니까 잘하네 바텀 어 바텀 잘한다 미드 미드 에코 볼츠 3연승 가자잇 진짜로 형 알겠 엘리스 동선 모르지 근데 갈대가 형밖에 없어 지금 어 내가 템 뽑아오면 절대 안죽긴 한데 이거 라인 밀고 완전히 뽑아야 내가 여기까지 쏘어줘 내가 여기까지 쏘어줘 새끼 어 불찍? 타손해봐 말파 공 쐈어? 아 시발 맞쌌어 아 이거 안 끌었어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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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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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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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형인가? 처형이겠는데 나이스 끝났어 끝났어 나 템까지 나왔어 텔까지 나왔어 텔 털 필요도 없겠다 이거 피곤한게 서울걸 엘스 엘스 미드 엘스 미드 게임 터졌다 게임 터졌다 게임 터졌다 뭐하는데 이거 라인타네 텔 털 거로 그러네 이거 나 테리 있거든? 저거 만약에 엘리스 오면 한번 봐줘 엘리스 엘리스 왔다 엘리스 왔다 이거 엘리스 쏘여봐 나 탁 간다니? 욕먹고 깰깜깜깜 끝났다 끝났다 게임 끝났다 완전 터렀다 이거 게임 느낌 너무 좋은데 연습 계속 갈 것 같은데 이거? 느낌 뭐냐 이거? 음.. 말파씨 안 죽어요 이제 실수 10개 차이 음 간지러? 아 민이 형 왜 이래? 성태야 간지러? 너는 존나 아파? 너 Q 세대 때 난 한대? Q 한대? 어때 형 갈까? 3연승 가자이 가자이 어 시바 놀랬어 살았다 틀렸어 와 나이스 어 너무 좋은데? 앨리스 쿨도 빠진거지? 음 말파 쿨은? 말파는 안 빠졌어 떠올릴게 이거 앨리스 계속 오는데 아니 갈 때가 형밖에 없어 음 말파 노궁 말파 노궁 말파 노궁 기다려 천천히 가 가 가 가 뒤졌다 너 이거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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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력먹으면 될 듯? 나 어차피 안좋아 킬 안좋아 킬 안좋아 오 도라입니다 나 진짜 죽는다 이거 이거 뭐? 저 뭔데? 저 도라인가? 앙! 이 새끼 또매네 아핳 라인 미뤄잎 어 라인 미뤄지 아아아 아아.. 좀 다 감정적으로 하네 앨리스cast 아 아휘가 잘해 이거 아아 게임 끝났다 걔 터졌다 이거 안녕쓰 너무 좋다 거비새끼 그니까 ㅅㅂ 저격인가? 유탑을 몇 번으로 그러냐 병신같은게 아니 근데 갈비를 한 번 밖에 없겠네 존나 감정적으로 하네 깔끔하다 아~~ 첫 버블 버블까지 15사렛 나와야 되는데 이정도면 알리 잘하네 지금 너무 있네 아까비 앨리스! 앨리스까지 죽겠다 가줄게요 아~~ 이제 아유 이 ㅅㅂ 이거 뭐 갔다 또 뭔데? 또 뭔데 니들 어? 아유 이 ㅅㅂ 깔끔 깔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어허 뭐야 아 아 이 ㅅㅂ 이거 뭐야 어허 뭐야 야 그건 아니지 야 야 그건 아니지 않니 응? 아 아 아 아 아 아 빨리 밀러 오기 가지마 야 근데 붐이 없어가지고 아 아 하지말자 하지말자 아니 말파 피가 너무 뭐 빼자 빼자 뭐 이거 뭐 이거 뭐 뭐 써야 돼 형 왔다 형 있다 자 좀 더 끓여, 좀 더 끓여들여, 조금 더 끓여들여 조금 더 끓여, 조금 더 끓여, 조금 더 끓여들여 말파도 이겨? 알로하 알로하 아 휘발려나 아 안다 살짝 빼면서 안 되나? 오, 알리 알리 느낌 존나 있네 말파 궁 빠졌어 말파 궁 있으면 말해주지 어? 미친놈인가? 어, 아니, 아니, 말파 궁 있으면 말해주지 오케이 어 말파 궁은 없는 줄 알았는데 칼 벗었어 어, 딱 벗었어 아, 이거 서랭 안치나, 이거 그러니까 15 서랭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아아 15 서랭 빨리빨리 나와줘야지 참 근데 말파가 조금 단단해 보이네 내가 훨씬 더 단단해 응 저건 미쿠가 좀 죽여야 될 것 같은데 나 이거 3명까지 와야 될걸, 3명까지 와야 3명까지 와야 힌하튼 나야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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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 씨발년아 왜 너 왜 신하템을 안갔냐 신하템 뭐 가야되냐 근데 이거 신하템 뭐 가야되냐 던즐 리카도 좋을 것 같은데 화공? 화공 가도 돼 화공이 뭐? 화공 쓰면 존나 빨라져 더보 화공? 어 그거 써봐봐 화공 살게요 그러면 화공 가볼게 여러분들 궁금하긴 하네 화공 쓰면 개 빨라져 끝났다 끝났어 이 새끼들 서레를 안치냐 이지 왔다 이지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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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어 아 형 왔어 형 왔어 형 왔어 형 왔어 아 아 화공 Ой 아 이게 시X 템템이 아니니까 타워 피가 존나 많이 다네 마감템 들어오니까 아 근데 말파 죽였는데 근데 알리가 죽였어 알리 야 뭐 여기까지 드리블을 해야노 이게 뭔데? 아니 1차 타고 살아있다 저거 여기서 뭐하누 뭐하누 저새끼 전력먹고 계속 과라바면 끝날 것 같은데? 용차먹으러 오네 앨리스새끼 바로 견제할게 하롱탱크 안나왔나? 아직 아직 돈 좀 많이 모자라 5목을 갈라다가 틀어가지고 싸우면 좀 이거 살짝 좀 안가 우리 카이 싸워가지고 쿨 빠지 그 밑에 좀 봐라 이길거 같은데 이거? 이길거 같은데 이거? 이길거 같아 계속아 계속아 휘발렛 어디가노 어디가노 디즈도 요 안에 있다 형 어디가노 이즈 나 위로갈게 위로갈게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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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노 W 어디가노 알로 아 니가 아 니가 전력먹었지? 여기다 풀자 아 니가 이건 먼저 최악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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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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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쳤다 이 새끼 어 오지마르지 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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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흠 다들어완 다 들어와 bizim 다들어왔 다이 다 다 다 들어왔 다 다 아 아ㅏㅔ 아ㅏㅔ 아 토마구 터무 나왔다 그거 그 근처에 있으면 그거 누르고 가면 ㅈㄴ나 빨라데 어 오케이 오케이 저게 있을 때만 포탑이나 아 적 근처에 있을 때? 어 그러니까 4초 동안 거 하는데 저기 있게 있으면 ㅈㄴ나 빨라데 아 오케오케 오케이 오케이 어디 가~~~ 1992 쟤 비전 실화가 방금 처 막기 전 비전을 compost에 놀래가지고 이거 터치! 에서 썼는데 와르 느리 inquiet 또 맞아? 어 썼어 자 이제 공킵니다 공켰어요 공켰어요 퀵 빨려나 이거 뭐고 안죽는다 순도 안죽어요 나이스 3연승으로 왔다 깔끔하다 연승가자 연승가자 이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 까비 아 구겁다 씨발 아아 아 구겼으면 할만했는데 미드가스 끝내면 될 것 같은데? 다 피일이다 피일 아 피 맞구나 아니 알리 알리 느낌 존나 있네 아까부터 저 플레이 개하네 틀렸다 틀렸다 오오오 오오 알리 봐라 알리 이렇게 무지개 있네 가자 가자 가보자 아 이거 빨라지는 거 한 번 보고 싶은데 방 왜 안 써졌죠 여러분들? 썼는데 썼는데 적 포탑이나 이동하니 뭐야 이거 피가 왜 정당한 연구 하나 알아요 어 아 너희 뭐하노 탱크 없어서 그러다 어? 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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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앙 랭 남 랭 φ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아니 씨발놈들이 남 사람인데 신경을 안 쓴다 한탄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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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씨발 나도.. 나도 사람인데 씨발 나 신경을 안 쓴다 옆에 지랄하는데 어 문도서 되게 존나 어렵다 지랄다 지랄다 깔끔하다 3MP면 무조건 문도지 아.. 그게 맞지 그게 맞지 아.. 씨발 아.. 감히 3 AP를 해? 어? 몇.. 몇 점 올랐나? 14점 올랐지? 어 똑같다 연승하면 돼 연승하면 돼 아니 3연승인데? 그러니까 아까 7연승 했는데도 이 지랄하더니 아.. 와.. 진짜 좁어 씨.. 아니.. 아 딜량이요? 오케이 아.. 레드 좀 걸려야 해 레드 그러게 아 눈도 존나 좋다 진짜 아니 개좋다니까 3연승이 가 어 3연승 3연승 카리라 카리라 카리스 카리스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잇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3연승 3연승 4연승 갑니다잇 4연승 갑니다잇 4연승 4연승 가자 아니 우리가 딱 조합을 짤 수 있는 게 너무 좋네 어 맞아 맞아 바텀 안 터지면 돼 진짜로 바텀 사람만 있으면 돼 어 바텀 안 터지면 돼 3연승 너무 좋았네 3연승 너무 좋았네 3연승 너무 좋았네 나 몇 점에서 시작했죠 형인데? 나는 63점에서 시작했대 그럼 지금 동점이야? 어 동점 5승 3패인데 동점 아니 ㅅㅂ 아니지 우리 몇 승 몇 패지 여러분들? 우리 5승 3패 5승 3패 아니 6승 3패야 아 네? 우리 6승 3패 아닌가? 그래 우리 몇 승 몇 패지 여러분들? 와 6시간 했는데 점수가 그대로 와 5승 3패네 아 5승 3패 5승 3패 5승 3패 아 녹턴하면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네 아 녹턴 너무 느낌 있다 근데 진짜 아 녹턴 느낌 무진다 네 녹턴하면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네 좋았어 아 근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흔냐 짜증나게 하 ML만 딱 돌아와 진짜 ML만 돌아와도 할만할 것 같은데 아 아 5승 3패는 나 진짜 아니 철구 형 지금 골드 승급했나? 뭐했다 승급전이네 검색해볼까? 어 승급했네 오고 32점인데? 아니 MMR 높나보네 연승해가지고 골드사 32점인데? 아닌데? 맞아 32점이야 아니 승급전이잖아 봐봐 이거 아이가? 출퇴근 중사 예언주 아니 그 아니야 아니야 지금 골드사야 골드사 32점이야 그래? 응 와 전적만 보면 거의 국회 포스인데? 존나 잘했네 어 캐리하면서 올라왔는데 계속 다 캐리하면서 올라왔는데 어 이러면 점수 많이 주지 MMR 확 오르지 와 crack 표고기 찐 통계 정신 당했대 여러분들 2월 며칠까지인가? 아 ㅅㅂ 나 이거 뭐고! 왜? 아 ㅈ됐다 ㅅㅂ 아 자지랄이다 지랄 믿을 줄 아는데? 그러면 탁 갈래요? 아 기다려봐요 미드 되면은 바꿔준대? 잠시만 와아아아아아 너무 고맙습니다 와 뭐야 아.. 아 이 매너가 너무 좋아 아 이거지 이거지 3단 스왑이자 3단 스왑 그니까 어? 아 매너 너무 좋아 아 새 라인을 바꿨다 저 새끼들 정신 못차리겠다 아 느낌 좋아졌네 팀은 너무 좋다 오늘 이런날 연승해야돼 이런날 연승해야돼 쓰레쉬 워억 정글인거 같은데 맞지? 아닌가? 워억 탑도 한번씩 하더라 근데 워억이 ㅈㄴ 세 워억 정글인거 같은데 저거 워억 정글인가? 혹시 뭐 잡아드릴까요? 저 미드가 서포트이지 그러면 럭버터네? 어 럭버터 워억 탑 워억이네 어 탑 워억인거 같은데 어 탑 워억 한번씩 나오네 워억 카운터 뭐해 여러분들? 워억 ㅈㄴ 세던데 워억 ㅈㄴ 세던데 카스 아 이부터 샌 가렌 가렌? 야 가렌 해도 되냐? 가렌이 좋아? 가렌 카운터인데? 가렌 괜찮죠 여러분들 아 잠시만 저기 오레인인데? 아 ㅅㅂ 끝났네 한 번 더 가자 봉준아 아니 ㅅㅂ 내 앞에서 오레인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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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의 대 3회의 대 끝났어 3회의 대 3회의 대 끝났어 뭔데 뭔데 개 털린다고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들 초반에 시칼 파밍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오 ㅈㄴ 센어 라인저 담배 빨리 펴볼까잉? 가보자잉? 4연승이다잉? 우리 지금 3연승 했자잉? 가보자 4연승 덤블조끼 가고 태블를만 가고 가시가복 가고 정령이 항상 하나만 올리면 돼 워 워머가 가고 베스트 그렇지 그렇지 닌탑에 문도는 옛날부터 해가지고 템은 깔끔하게 갑니다 여러분들 가고 싶은데로 간다 초반에 딜길만 합니다 딜겨 가자 응 이거 어 형 맵 깔아봐 그거 하게? 오케이 아니 씨발려 나 니캠을 꾸고 됐어 거짓 뭔데 그냥 와서 죽어줬나 아니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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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나가 죽었거든 저거 뭐냐 지니? gence 와드 마우고 다 디지네 개공짜다 이거 점검 개말리겠다 아 내 워어 스킬을 잘 모르는데 일단 도키파밍하다가 눈에 미워있어요 개사기랑 1대1 못해고 저번에 워어기랑 맞짝 뜨다가 개 털려가지고 자르바나 안보이거든 이거 우리 블루도 와도 돼있어 이거 원래 잘못 된 거야 자르바나 아아 대리비드리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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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2019에서 안동돈 350.정플 주무시게받은 리뷰 개망했다 CS 똑같고 일자리 와왔네 맞다 맞다 아 시발 아 이거 아 아 카이사가 왜 들어왔지 조금만 뒤에다가 살짝 들어오지 아 너무 아쉬운데 텔도 이거 닥탈 수 있었는데 진짜 살짝 끌어들인 사람 카이사 끌어들인 사람 아 진짜 CS하면 레벨을 살짝 쳐야 돼 그게 더 많이 있는 거 생각해 텔 아이가 아 아 좋될 뻔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so good 정모랄프 아 이게 퍼볼까 도끼 몇 대만 더 맞추면 이길 것 같은데 근데 저 맞을라 아 피욕 개우지네 안되겠다 이 새끼 이걸 꼬시는건가 와 이게 죽어? 와 이게 죽어? 우진아? 아 나 이거 될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왜 안되지?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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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탐은 천천히 하면 돼요 왜 안 녹아 템도 안 나왔는데? 그니까 저 그게 피 흡이 있는 거야 존나 피 흡이 많이 안 돼 아 미친 새끼 존나나 내가 얘 저만 빠졌지? 모르겠어 저만 와 시발 뭐고 저거 뭐고? 이거 이거까지 죽었어 진짜 다 개나? 피지 안보이는데 또 여기 사려야겠다 또 아니 피지 밑으로 내려갔어 템을 안 사는데 저 정도는 와 와 라인 존망하겠다 자르반? 몇 갱 봐줘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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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카이사 너무 위험하다 아 카이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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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 트리플크 좋고 바텀 잘 끌어들였다 이거 카이사 카이사 안 죽었으면 더 좋았는데 알고나겠다 아 전령 보고 싶은데 이게 오왕이 오왕이 겁나 세가지고 안되겠다 죽었다 피지 2킬? 2킬 피지 안보인다 오왕도 안보여 아 잠깐만 이거 전력망망 혹시? 아 왜 이따 가고 근데 너무 안보이지? 이거 어 맞다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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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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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해볼래? 안될거 같은데? 되나? 안될거 같다 되나? 야 야 공주라 공주라 나이스 아 아 근데 아 아 내가 타올을 존나 쳤어 아 제발 아 제발 아 잡았다 제발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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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득이야 개득이야 나쁘잖아 아 이거는 로그 박물이야 로그 박물이야 테리 있긴 한데 나 이거 더이상 안나올거 같은데 creepy 못배드 음 탐 라인 너무 많아 아 르블랑 뭐하노? 아니 이걸 킬을 주네 르블랑 와 개소음이네 이새끼 어 나이스 뭐야 아 르블랑 씨발 아 그냥 W 누르면 내가 알아서 잡아주는데 저 새끼 오자마자 집으로 바로 보내버렸네 아 죽었다 지랄한다 지랄 지랄한다 지랄 피즈 4키리 킬 율납이 뭐지 좋댔어 오어가 가자 쌍떡캡파 쌍떡캡파 가자 쌍떡캡파 가자 피지 올라오는데 괜찮아 괜찮아 올라와도 괜찮아 올라와도 괜찮아 올라와도 괜찮아 올라와도 괜찮아 나 철거돼요 아 나 태블릿 마 야 나 피 좀 채울게 피 채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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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개소매네 아니 너무 무리했나 어 맞지 뺄걸 그랬다 그치 왜 잡아 칼산이 나와 큰일날 이겼다 저 왔나 안되나 아 아니 피지 제압도 두개 먹었는데 오버했더 오버했더 퍼블도 못먹었네 정령이 항상 정령이 항상 가도 돼? 가야겠다 가야겠다 피즈 때문에 가야겠다 어차피 최차 피즈 피즈 아 핏됐다 아 더 크면 안되는데 이제 아 피즈 더 크면 이거 카이사 숨도 못 쉬는데 가르반이 위로 갈까 피즈 많아 없는데 피즈 믿으지 타운을 깼거든 아 이겨? 아 워크 카드 이거 할만하거든? 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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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암아 아 대박 아 평타한테 때려줬어 노궁 노궁 둘 다 딸듯 아 피즈 아 피즈 아아 아 아 언제 여기 왔어 아 할 pigeon 아 아 왓 왓으라노 바텀ード 럭스도 죽겠다 이거 맞긴 해야돼 이거 이거 타워 어 이거 쓰레쉬 여기 들어오거든 지금? 여기여기여기 내 쪽에? 이거 진 선 넘는데? 럭스도 죽을듯 내가 믿어 가야겠다 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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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될거같은데? 안될거같은데? 안 돼 안 돼 이거 맞지? 못나오긴 했는데? 럭스도 죽을듯 아니 거기까지만 내가 지켓게 어 피가 지켓 럭스도 죽을듯 럭스도 죽을듯 아 시발 미드 병신아 아 적당히 좀 해라 진짜 저거 봐줘 저거 위로 봐 아 야 피즈 나한테 궁닫어거든? 진짜 피즈 나한테 궁닫었어 아니 왜 안봐주노? 뭐하노? 어? 뭐하노? 아니 왜 위에를 안봐주노? 이거 둘 다 뭐하는데?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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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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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간동이라 다독 아니 시발 아 밑에 왜갔어 이거? 두 명? 아 나 왜 뺐지? 그니까 이거 럭스랑 왓 빼놓아 이거 싸우고 있었는데 아 아 근데 존나 아깝다 이거 와 나한테 궁 다 쐈는데 아 아 나 자르바만 잡고 밑으로 빠졌어 아우 괜찮아 후방가면 그래도 할만해 후방가면 아 저거 잡을 수 있었는데 아 아 난 아 난 위에서 싸우지 아 피즈가 천원이네 피즈 참전해하고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어 나이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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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없으면 못 잡는데 저거 아 절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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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정령이 항상 나와야 된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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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즈 존나 크네 라인도 다 쳐먹네 피즈가 아 나방틀 한개 더 올릴까 이거? 신발을 헤르메스로 아 헤르메스 가도 나쁘진 않아 어 근데 방금 올렸다 벌써 아 아 아 아 근데 어차피 W가 강인하니까 우리 이용이다 알게 탑이 이거 막아야 되는데 바텀 밀 수 있나? 응응 밀 수 있어 나 철거야 돼 애들 다 위쪽이잖아 세렛이랑 근데 이거 지금 마블로 왔네 이거 아니? 빼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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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한테 빼봐 나한테 빼봐 나 존나 딴딴하긴 하네 나 홀로 다 떨었다 스킬 다 빠졌어 그냥 궁이랑 지금 말도 안 돼 이거 스매시까지 와봐 진짜 존나 딴딴하긴 하더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미드왕 다 밀자 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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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 킵 아.. 아니 씨.. 아니 씨.. 아니 뭐하노 진짜 씨.. 아 뭐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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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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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자 25 아.. 일단 메자 25 10백 저거 삐져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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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피지를 내가 마크해야겠다 아니 근데 저새기 펜타아줘서 이건 아니지 이랬거든 괜찮아 에이코 라임 많다 이거 뭐 하루종일 걸리는 거 땄는데 빼봐 빼봐 애들 뒤에 갔나 조심해 형 패러 없지? 야 피즈 여깄다 피즈 여깄다 여깄다 나 못 잡을텐데 이 새끼 뭐하냐 용 가자 용 용 용 피즈 궁 빠졌거든 이거? 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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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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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즈 없어 그냥 막내요 막내요 막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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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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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으면 될게 저거 누가 먹었어 저거 누가 먹었어? 뭐 뭐 치즈 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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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으면 돼 강타했지 이번에? 어 오케이 됐어 강타했으면 좋겠다 탈마 우리 토벅이는 운다 잡았다 잡았다 나 안 죽는다 이제 정령 형사까지 나왔어 탑 맞고 저 탑 형이 무조건 피지만 막혀 있어 어 내가 내가 피지만 갈게 내가 카이사한테 붙는 새끼들 내가 막혀야 돼 내가 피지만 끝까지 본다 책 찢었다 안 찢었는데 25인데 그대로? 아니 안 보일러서 그랬다 어 간다 형한테 와와와 왜 뭐구나 안 오는데 왜 야 여기 있다 누구 있었다 여기 바텀 와 이게 안 깨져? 뭐 피즈 올라왔다 어 뭐 좀 지랄한다 흰 짜증나게 안 이리와봐 뭐 치나 피즈 녹음?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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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 없이 이거 4대4 4대4 4대4는 이기지 응 내가 안 보이면 계속 꿀 쳐줄게 올라간다 올라간다 나 봐줄 수 있나? 안죽기네 봐줘 봐줘 그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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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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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라 빼자 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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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갤 피자 위에 봐줘 위에 봐주자 점프가 자기까지데? 네있어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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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드렉 드렉 큰 척 주마 공 안죽어? 병신아 존나 딴 딴 하네? 비가 적립한 느낌 피즈가 좀나 더럽게 못하는게 날보네 계속 이거 왜 계속 날봐 지금 위들을 하니까 위들을 가야지 나이스 나이스 근데 솔직히 우리가 그 제압골도 의지 번져가서 아 룰블랑 뭐해? 아 룰블랑이 너무 무서운데? 룰블랑이 너무 무서운데? 못 끝내잖아 못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냐아냐 지금도 빼고 천천히 하자 W를 왜 켜냐 상태야 정령이의 우상이라서 켜도 내 이 시벌려나 정령이 항상 가면 켜도 되나? 너무 처음 알았다 아 근데 형 이렇게 있을 때는 안 켜냐 아 괜찮아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잖아 3캐브 배먹스 나 진짜 안 죽어 이거는 안 돼 이거 뭐고? 이거 어찌 알았노? 제압? 아니지? 아 괜찮아 괜찮아 뭐먹고 나면 끝이야 아 던졌다 살았다 이거 빼 나 없으면 안 돼 나 없으면 안 돼 용용용 아 용 3몬까지 주고 이거 타론 밀어 타 탁 가봐 탁 가봐 탁 가면 돼 탁 가면 돼 나 텔탑 와줄게 이거 피지 바텀 미친놈이거든 탑 밀어 계속 밀어 계속 밀어 나 텔탑 줄게 문 내줄게 괜찮아 괜찮아 쫄지마 쫄지마 탁 깼어 공 배줄게 이제 민나 단단해 민나 단단해 쌍토끼 던져 카이가 없다 괜찮아 쭉 빨려야 돼 쥬지지 아 먹어 철거 아무도 안 나와 아무도 안 나와 그냥 때려 그냥 때려 공 없으면 빼지 타워 다 깼다 타워 다 깼다 타워 다 깼다 나이스 여지 주지마자 그냥 미드가 끝내자 바론이 제일 그거야 아 또 아아이 또 씨발 그 사단 정글 정글 2렙 찬데 안 뺏기지 아아이 정글 2렙 찬데 안 뺏기지 아아이 나 올라올 때는 강타파라고 안 돼 어 먹어 타웠다 이거 타웠다 이거 다 좋게 절지마 에이 맞아 바론 먹고 바론 먹고 하자 자료만 미친 듯이 때려는데 일부러 이렇게 파이크 이리 가 슬나 슬나 아아암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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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버 키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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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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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또 깨! 아이씨 아 뭐하나 전만 이거 생겨날 것 같은데? 아 아 위에 또 깼잖아 위에 또 깼잖아 시발 무시해 무시해 아 시발 년아 이쯤에 됐잖아 됐어 됐어 무시해 무시해 형 무시해 이거나 쳐 형 형 이거나 쳐 아니 잡고 있어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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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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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우리 땜에 진 뻔하기도 했고 우리 땜에 이겼다 아니 아니 근데 솔직히 제약 두 건 두 번 준 거 빼고는 우리 존나 잘했어 진짜 어? 몇 점 올랐노? 10점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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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아니 시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왜왜왜 왜 아니 형님들 이거 뭐예요? 아니 11점도 아니고 10점은 너무하 13점 올랐는데 몇 점 올랐네 봐봐 내 14점 어 1점 나한테 왔는데 니 원래 14점이었어 13점 아 13점 아니 니 14점이었다 나 14점이었나 봐 원래 14점이었다 나 원래 14점이었다 아니 와이라노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개좋갔네 진짜 아 아 아니 개좋갔네 이거 아니 아니 심발 아니 아니 그럼 아니 아니 너무한 거 아이가 진짜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먼저 승급하겠다. 아니 그러면 당신 여기 와가지고 10점 올랐네? 아니야 원래 62점이었어. 아 그래? 10점 올랐네. 아 진짜 이지상이랑 걔네가 좀 시발 아 와 시발 최악이다 최악이야 아니 4연승 했는데 이러노 그니까 아 그냥 지는 것보단 낫지. 지는 것보단 낫지. 하 근데 저 새끼들 왜 지인 줄 아나? 저 새끼들 치감 아무도 안 나. 그것도 그건데 피즈가 계속 사이드로 남아보면 돼? 어 맞아맞아. 뭐라 해야 저거? 내 반대편 아니면 저거 그냥 하트 합류했어야 되는데.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차라리 1부터 30까지 키워가지고 다른 걸 만들어서 해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보스트 사도 한 4, 5일 걸리지 않나? 아. 아.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10점씩 오르고 지면 19점 깎이던데? 괜찮아 괜찮아 아니 연습하면 돼! 승급만 하면은 이제 MMR 돌아와 골드 3 승급하면 MMR 돌아오나? 웬만하면 돌아오지 않나? 그래도 연습하면 돼 아니 여러분들 골드 3 승급하면 MMR 돌아와요? 3 승급만 하면 2승급 아 아까 싸시기랑 듀오 해가지고 X나 MMR 개빨았어야 되는데 아.. 안 돌아온다? 나 알겠습니다 아 괜찮아 오늘 싸시기 운이 보거든 야 MMR 존나 빨면 돼 그냥 MMR 맞춰가지고 또 돌리면 괜찮잖아 니랑은 연승을 오지게 해야 된다는데 연승을 4연승이나 했는데 X발 이것보다 더 연승을 해야 돼 아 아까 7연승을 했다니까 나 아까 7연승하고 Toy Nur 승급이 개좋운데 나 최근 승렬봐봐 기다려봐 보자 ino 승 3승 2승 0 최장 3승 0 outside 이거 봐봐 아니 N lame 형님들 보세요 여러분들 최근 승률은 15승 5패인데 MMR 이 정도라니까 뭔데 보여요 여러분들? 최근은 20점 15승 5패야 와아 이거 X버그 걸린.. 아니 MMR 버그 걸린 것 같은데 나? 뭐지 저거? 이따 줄까 니꺼? 어 내꺼도 노타까지 붙었다고 하는데 진짜 빨간 딱지까지 붙었어요 아 그러면은 그런가 보지 빨간 딱지까지 붙은거라서 그런거지 그래서 그런거구나 그니까 빨간 딱지까지 붙은건데 이제 기사의 생으로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티모? 박사장클 4에서 10점 오르다클 18점 오른다 티모? 티모 카운터 뭐지? 티모 카운터 뭐야? 몇 분 남았을까? 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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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말파 안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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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 거 거 거 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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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파 근데 밴했어 거기서 어 나스어스 하드 카운터가 티모가 티모 아니야? 티모가 개패는데 왜 이게 잘못돼있냐? 나스어스가 이겨야 해 여러분들 서포 일반인 최근 30경기 23승 7패 바꾸자 와 디달리? 아 이 이상만 나스어스 아 아 디달리를 한다고 여기서? 나 오는 척했어 나도 나도 아니 갔다온다니 먼저 저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왼쪽? 왼쪽 개 그거예요 왼쪽 개 카운터야 형님들 왼쪽이 카운터야 아 나 씨발 마주 안 들었다 ㅈ됐다 아 이거 룬 보조룬 마주 안 들었다 보조룬 보조룬 어 보조룬 아 왼쪽 보조룬 이 이동의 조합팀이네 what 안 말 아 이거 맞아 들었어야 되는데 정굴도 AP라 아 이거 존나 큰데 한강 비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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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저 안 들었나 어 마저 안 들었다 존댔다 이거 라인저 야 근데 난 버틸게 놔 다운 마저 들었는데 이거 마저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정글 리달리라가지고 아니 전판 피즈가 어디 있어요? 아니 전판 피즈가 어딨어요? 헤르메스 가야지 그리고 아 근데 원래 아 망령 갔다가 헤르메스 가라 망령 갔다가 망령 갔다가 아 망령 헤르메스 아니 어차피 한 6렙 이후로 내가 찢어 찢는데 이게 아 마저 살짝 아쉽구나 아 마저 무조건 들었어야 되는데 정글 또 뒤달린데 그니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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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이거 그거 하는데 또 또 부시 숨어가지고 은신하면 씨바 개뚜두르 패자 그냥 우리 한번 당했다 우리 한번 당했다 우리 한번 당했다 저걸 리달 리시 한건가 우리 죽고 지랄 먼저 너한테는 너무 강하다 도와준다 난 Mutamua 으아 이ику지 안 파밍망 하자 파밍망 성태양 못 이긴다 초반 와드와드와드 일자부신 CS 한개차이 나이스 바텀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형님 이달리 여기 있다 아 진짜 나이스 바텀 ㄷㄷ 아아 까비 너 이따 뒤졌다나 니달리 여기있다 내려와줄까? 방병을 뭐 저따위로 쳤냐 버린다 아 씨발 하필 대포먹었대 근데 CS 이기는 중? 아 담보력 잘 찾으면 잡는건데 아 다 뒤졌다 흉내대 인피우 조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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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풀피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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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밑에서 터뜨리고 있어 형태 괜찮아 탑 정압 빠졌다? 탑 정압 빠졌고 뒤졌다 나는 치카타운이야 탑 정압 빠졌다 아..아..시발 뭐야 이거 똑버스 몇 개나 깔리는거야 랜드 바꿔왔어 이달리? 다 이게 먹고 있다 아 저 올라와 탑 정압 빠졌다 아 안되겠다 스페라 두고 판테오 두고 꼭 있다 아 안으로써 탑 정압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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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요보판 애들 존나 열심히 하네 그니까 1킬 밖에 안 나왔네 거의 9분인데? 뭐냐 이거? 아니 전력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무슨 9분에 1킬 칠하냐? 기달리 여기 있어 안먹고 있나 그러네 근데 글로 빼먹은 정도? 망톡 떠야된다 이거 뭐 지네 아 망톡 떠야된다 망톡 떠야된다 탑 반픽이네 티모 왜 풀루도 빠졌어? 풀은 있어 그냥 허팝인데? 아 ㅈ됐다 참 죽었다 제발 아 아 창맞았네 맞아도 맞아도 2개 아 깨질 것 같은데 저거 집 깔 듯? 사이브 내놔 아 살짝 위험한데? 아 아 아 아 아 피 안단다 이제 그거까지 나오니까 똥 존나게 뿌려놨네 똥쟁이 새끼 아 시발 족간네 탐 달리 아 다큐멘트 이쁠게 없네 일단 타정을 다 하긴 했는데 타와봐 그럼 타 렌즈 돌리면서 와야 된다 똥 존나 많다 저 일자부시 쪽에 근데 빵테 윗무븡 시긴 했다 나 일단 가도 좀 가도 좀 아 시발 개시발려라 땄다 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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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 이 정도면 다 패트 막아 막아 뭐해 뭐해 아아 아아 괜찮네 바텀도 뭐 나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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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달리 어디있냐 니달리 용 쪽에 있을 것 같은데 니달리 모임 싸움 걸어도 되는데 니달리 여기있다 용 나 페리타 그냥 걸어갈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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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빵테 이 앞에 빵테 나 쌍도끼 가자 와봐 아 아 아 툭 이거 할만한데 와봐 젠진거야 이거 톨 빠졌어 아 진짜 많다 와 시X 실화냐 방금 뭐고 풀 빠졌다 야야 쓰레쉬 풀 빠졌다 시X 놀래라 영혼 줘야지 렛듯? 쓰레시 노플 용 주우는 게 낫지 않나? 애니마도 없어 줘 줘 줘 줘 줘 빼 안줄 거 위지랄 용 안치긴 했어 펜 있긴 하거든? 내가 탐 미는 게 게이득이라 일용 주우 나이스 아이씨 나 똑같이 보다 아이씨 나 똑같이 보다 안했어 용 먹을 수 있다 괜찮아 괜찮아 2홍이다 2홍이다 정착을 빼먹고 테일도 있어 에네비아라 나이스 에네비아라 나가지마라 나가지마라 오더가 야 정글 야야야야 미쳤나 계속 쳐맞아 미쳤나 나이스 그것도 먹을 수 있지 않아 아 쟤랑 빼먹으니까 아? 가자 와봐 와봐 야채 이리 와봐 받아주니까 못가네 아 아 아 똥 좀 그만 맞아라 이 시발이 나나 와봐 엠비아트안나 뿅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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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살종 하하 아 그 하하하하 여윙 갑자기 하하하하 전력 먹었다 아니 내가 밑에서 아무것도 안했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바꿔서 커트를 안한다 인정? 알았어 알았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문도 잘 껐어 팀은 개망했다 저거 텔 있다 아 뭐가 씨발 렌즈인줄 알았다 아 ㅈ같은거 박을 수 있어 박을 수 있어 아 뭐하노 저 새끼 똥 밟아가지고 존나 죽었노 아 둘로 먹다가 똥 밟아서 죽었다 사람새끼가 씨발 타 고속도로 이달리 올라오는데 1대1은 이긴데 못오자 이거 1대1은 이긴데 못오자 이거 아니 근데 피지 죽.. 아니 그거 보고 틈이 없어 이달리 여기 있구만 갈게요 일로 아 씨발 어디갔노 아 아 아 씨 시발! 으아ㅓㅇ! 씨! 용먹다, 용용용용 박채라, 이 시X년아 시X캐플 시X년아!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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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존나 부랏다 렌즈 사운나 렌즈 똥띵이 새끼 똥 똥 존나 많다 똥 좀 잡아 렌즈 돌리면서 똥똥똥똥 똥 다지 알아 이거 똥 몇 개뿐이야 이 침새끼 나 10초만 있다가 아 나 군이 8초 안생겼어 초초초초초 와 초기화되네 온다 애들 드리블 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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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블 중 아 또 뺏겨 방식같으세 한 번을 모르게 어쩜 저렇게 한 번을 모르게 하냐 5대5 5대5 10대1 10대1 아 근데 내가 레벨이 이 차이가 나가지고 어쩔 수 없어 태블르망 태블르망 하이게 먹어 하아.. 괜찮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가시갑옷 한개랑 대자연 갈까? 대자연 갈까? 과학 가자 그냥 나 봐줄 수 있어 이거? 이달리 여기 있긴 해 이달리 홀라가 아니다 아니 똥을 얼마나 싸냐 바론 가자 바론 와 바론 와 나 근데 강타 없어 아 괜찮아 괜찮아 와 와 와 강타 없는 거 찍어줘라 나 찍어줬다 설마 와 씨 내 손 떨렸다 씨 내가 손 떨렸다 씨 와 트라워 모지게 남았네 거의 다 왔다 야 거의 다 왔어 팀은 그냥 아무것도 못해 저 새끼 이제 나만 나면 뒤져 네 미드 시야 미드 타 하이사가 조금 세겠다 음 좀 세 이쪽으로 간다 태평호감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야야야 알로항 알로항 태평이 씨바 방금 아 아 알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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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팀 없고 어 믿음이래요 오쇼디요 그 밀고 용감 내게 아 똥이 너무 많다 아 씨 지배탈이 형도 아니고 두 신끼면 어이건 허가동이다 좋아 애들 다 한다? 가보입사아이 미친놈 만일고서야 줄듯 오네 이걸 하다 보자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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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배 배 통이 너무 많아 쏙 빨다가 진짜 다 뒤진다 잘못하면 진짜로 렌즈 무조건 키워야 돼 깔끔하다 아 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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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똥 똥 똥 똥 똥 많아 똥 아 방병 아 방병 방병 아 방병 치week 씨발년아 쌍독극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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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씨발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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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노 어디간노 이새끼 이달 이어 있다 형 이달 이어 있다 형 이달 이어 돈다 하나 둘 셋 오! 씨X나 나 지새끼 말 급했나 보네 존댓아 웃기네 말 급했나 보네 말 급했어 겨우가 만족용 타 테런? 와 팀 뭐 존나게 빠르네 이석 뭐 패시브가 있는 건가 W W W 스킬에 이석 존나 빠르네 이달 이석 존나 이달 이석 존나 탁감벨트 성태야 초반에 라인돌에 미는데 갱하노는 미친놈이 바로 뒤에 있는데 화 낫냐 아 버티브리드 밑에 터트렸잖아요 괜찮았지 후방간 무조건 이겨서 너가 티모 개발라가지고 이달 이석 존나 이달 이석 존나 왜 이렇게 뭐냐 아 이생 아 이생 억제기 깔아 억제기 와 저라나 또 카이사 존나팬데 카이사 깨다고 이 씨발네들아 아 못찾는다 아 그만해라 그만하자 못찾는다 그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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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찾는다 어허 어허 그만하자 그만하자 어허 야야야야 너 문독 아니야 이새끼야 너 왜 왔어 여기 어 저게 사람이야? 아니 참 제대로 맞은거 같은데 뭐 조퍽은가 어허 그만하자 그만하자 아허 그만하자 가자 집에 가자 새끼야 여기 어디여 뭐 그만하자 얘들아 그만하자 영 먹자 영 빼라 좀 뭘 가나 영 가자 영 똥 죽여놨다 나 강타 없어 어? 나 바둑 강타 없으면 게임 안될거 같은데 아니 그 지젝기만 맡아봐 너무 올라오네 여여 똥있다 여기 똥이나 어우 바놈가다 바놈가지 강타있나 이제 응 응 이가 치면돼 죽을게 내가 맡았어 넘어오는거 맞는다 죽을게 끝내자 끝내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새끼 시발 와 이새끼 시발 와 이새끼 시발 이들 라인 지우는거 봐라 내가 좀 하네 시간 버렸어 음 똥 다 밟아줄게 어 렌즈 안돌려? 다 밟아줄게 아 똥싱새끼 짜증나게 하네 밟아줄게 밟아줄게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그래 말 뿌리네 말 뿌리다 아 시발 동맹이 시발 아 시발 아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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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우 오연승이가 나이스 와우 수. 야 우리 오연승이가 어? 12점만 쫄라 아 진짜 12점만 10점은 개우부하고 12점만 10 아 11 너 14는 몰랐지 또 어 똑같네 좋아좋아 이새끼 똥 존나 뿌려가지고 딜량 개우지네 아 큰일날 뻔했다 큰일날 뻔했다 티보 형 존나하네 상대편새끼들 또라이틀린 아 이 연습만 더하면 우리 승급절이다 아 승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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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진짜 더레깅하누은 미친놈 데리고 멘탈 쩌는 성태가 대단하다 아 아 밑에서 터뜨려 놨는데 또 지랄이 다 밑에서 터뜨려 밑에서 터뜨려 밑에서 터뜨려 밑에서 터뜨려 밑에서 터뜨려 밑에서 터뜨려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근데 후방 가면은 무조건 그냥 문도 개발라 여러분들 상대표 티모 나오면은 그냥 문도 피가세요 여러분들 개발라 한 2대3도 개발라 하 아 너무 좋았다 진짜로 5연승 나 뺏 하 끝내자 2승 더하면 승급인가? 2승 더하면 2승급 2대5면 골드 2노방동 반응인데 5연승 그동안 20개 벌였다 와 똥지기 쉐이킹 아 5연승 너무 느낌이 있었네 파티콘 좀 아 5연승 너무 좋았더라 씨 이번 판도 이기다 2경안이 6연승 연승 가보자 하 아 근데 아 방금판 초반에 좋나 잘하던데 나 골드 치고는 근데 나쁘지 않던데? 정글 차이가 많이 나왔을 때 근데 거의 한 10분까지 1객밖에 안 나왔어 아 부캐래 부캐 아 진짜? 부캐라고? 그 정도까지는 느낌은 아니던데 맞아 맞아 아닌데? 현지인인데? 그래? 응 현지인 또 시작이네 아 뭐 막 믿어 믿으자 아이고 너 술 담배 여자 돈 도망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야? 어 자야라칸 할라나 본데? 쟤네들 귀여운 거 같은데? 잠만 어 어 포피 자야라칸? 공중형 마우스 휠껌질로 하는 하요노그러점대 돼지크기야 캠프 캠프 와 포피는 거의 카운터 없구나 카운터 거의 없네 카운터 거의 없네 자야라칸 카운터 포피 카운터 뭐예요 여러분들? 포피 카운터 뭐예요 여러분들? 다리오스? 다리오스 나 이거 엥커 한판 갈게 어어어 어어? 아니 근데 이게 AP가 없는데? 아니면 나 이거 한판 갈게 오케이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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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나 캠프 할 줄 아는데? 아니아니아니아니 어? 아니아니 캠프 캠프 밴이야 와 저 카운터 밴을 했구나 들어가자 이게 4AD인데? 맞죠 여러분들? 끝났다 아 그래서 람머스 패널이 있구나 어 문도 잘했다 이거 4AD네 서포트 빼고 그냥 그 표시네 미드 패작이라고요? 어? 왜? 새끼 아이디부터 이상하긴 했는데 이거 맞아 아이디? 아 돈도 바이구나 패작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못하는 애 같은데? 근데 5킬 4데스 14킬 7데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승류는 10킬 6데스 그냥 티문이 별로 죽 같은 것 같은데 10킬 7데스 그렇게 똥은 싸지는 않네 1인분 하네 1인분은 그냥 티문이랑 그냥 지가 못하는 거라 그렇게 제이드 승률 0%가? 어? 아 근데 킬 4데스는 나쁘지 않아 다 1킬 4데스 2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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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킬 4 1킬 4 2킬 4 2킬 4 2킬 4 2킬 4 2킬 4 2킬 4 아 저희들 갈 거면 빨리 말해줘 여기다 와드 받았는데 2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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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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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피야 야 또 위로 올라갔다 응 괜찮아 못 잡았다 올라가도 이유는 없는데? 와 이게 벽뿐이네 개사기 챔프 저것만 조심하면 되겠네 나이스 뭐야 깔끔 미드 좀 하더라고 킬 데이는 도망가면 내가 이겨? 도망가면 내가 이겨? 도망가면 이거 밤에 수확자가 가는 건가? 뭐가? 이거? 템? 이거 이거 밤에 수확자가야 여러분들 누구? 나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템을 모르겠는데 뭐? 시바나? 어 미친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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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이다 미친놈이 제일 헛짓거리야 저게 문도 상대로 져지라라 걔 가도 못다겠지? 아냐 옴 따 너부터 들어와야 돼 퀴가 깼네 나이스 바텀 너무 좋은데? 퀴가 깜짝이야 좋다 이번 판도 너무 좋다 쟤드 뭐야 쟤드 잘하는데? 그니까 내셔 방수 모렐로 내가 이런 줄? 쟤 쌀껌 꼬비야 X같지? 도끼 파잉만이니까 답답하지? 짜증나지 쟤 그거 슬 맞으면 아플텐데 이 친구야? 많이 맞으면 슬 슬 아플텐데 강 나올텐데 너 이제 물약도 비스켓 세 갠데? 하도 처음 하니까 치칼 이제 몸으로 못 맞죠? 아니 이거 챔프 존나 쓰레기인데 이거 왜 하는거냐? 이거 존나 썩었네 이거 짜증나지? 히스터볼까? 아 저 신에서 쑤는데 왜 안 맞죠? 끝났다 이거 게임 이제 포필 이길 히스터볼까? 야 바텀 잘하네 자이아라카 자이아라카는 존나 잘하는데? 음 아니 포터콜드 아니지? 야 포필 내려간다 야 야 포필 내려간다 좋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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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좋아좋아 아 이 시가 얻속하자 아 쌍버프존네 이 씨밭 킬 3보고 있어 인데 이 씨를 잡았지? 응 나도 잡았지 존나 아프네 어어? 누가 이거? 좋다잉? 야 설마? 아 얘 좀 하네 좀 하네 잘하네 어? 퍼피 잘해 퍼피 잘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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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상해진다 이거 차호 골드 꽂으면 너 뒤질텐데? 퍼피야 맞아? 퍼피 땋다 퍼피 땋다 나이스 너무 달아 이거 E 다음에 Q 선마에요 W 선마에요 형님들 저한테 텔 타는거 아니지? 어 미텔인데? 추바 야야야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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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맞아 못 잡는다 맞아 맞아 깔끔 봐보자 뭐야 잡을 수 있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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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못 썼다 해 밀어줘 빨리 타워 골드 같이 빼먹자 이거 노테리야 리신 어 안온다 안온다 어 노테리거든 그냥 다 빼먹으면 돼 왜 되게 이것도 먹어도 되나? 아 이건 좀 이건 좀 리신 올 수도 있거든 터블리 먹자 아 아니네 터블리 먹자 아 아니네 터블리 먹자 어 퍼피 좀망 좋다 좋아 아 아 아 아 쟤도 못해 왔어 나 쏘키면 안 되는데 용났다 용간다 이거 용갈래? 나 스태러 없어 전령 전령 아니 이 새끼가 왜 전령이 안 된다 이 새끼 이거 깼다 깼다 아 아 아 이거 따로 있어야 되는데 아 아 아 산 사라 아 아니 랄라가 버려들어 자야 기살이 컸네 미신 미신 탑 이거 야구 개 애들까지 다닌 잘했네 이거 이거? 튕겼다 얘 윈도우 키 눌렀나? 저거 뭐지? 너 그거 못 막는데 너 그거 못 막는데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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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들 마방타 자야? 뭐라? 뭐라? 자야, 저기 잡았어 자야 왔어요 자야 왔어요 자야, 자야 자야, 자야 자야, 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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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세네 자야 잘 크면 개쎄 쟤네들은 평생 좋아하고싶다 자야라 두부같애, 인식 동체야 아 잘해 그리고 진짜 잘하는데 왜이렇게 잘해 나 테론 영 나온다 영 용먹자 나 용먹으면 세져 나 테리 쓰니까 용감 탑 밀다가 좀 친 좀 친 좀 친하지 좀 친 좀 친 아 아 아 아 뭐해 이 씨발려나 와 잘하네 아 자네 잘하네 아 느낌있다 자네 너무 느낌있다 너희들 너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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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자야 라칸 마 자야 라칸 뭐 보여줄나 뭐 보여준다 뭐 보여준다 뭐 보여준다 뭐 보여준다 보여준다 미쳤노 아 아 이런 거는 뭐 빠질 수 없지 아 보여준다 아 하 퇴근 아니 아니 이거 딜이 왜 이렇게 돼 이거 길끔 앙 앙 나이스! 7년승! 와 자연악한 오지게 버스 탔다 좋다 좋다 어 이거 그리고 레드사이드였어 제발! 14점! 14점! 레드사이드 레드사이드 17점 이준아 나 18점 18점 오케이 아 근데 98점 시발 뭔데? 난 92점 98점이다 난 92점 하아 됐다 봐봐 레드사이드가 더 준다니까 레드가 훨씬 많이 주네 아니 이거 이기면 0점이다 승급 한 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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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점수 더 저거 더 줘? 똑같네 그러면 좋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아 방지 바꾸자 승급적을 어 필 탔다 지금 우리 매년승 중인거 우리 매년승 중인거 7년승 7년승 7년승이야 우리 아 6연승이잖아 7년승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6연승일까? 7년승이야 6연승이야? 6연승이야? 6연승이야 확인 AP 없을때 시가가 더 나쁘지 않은거 같애 하이씨 문도 원투리네 아 근데 자야 라칸 제발 아 조금만 이따 돌리자 오케이 이거 한판만 더 읽으면 MMR 진짜 찾을거 같애 웬만하면 맞나? 응 봐봐 니가 내어 나 없으면 뭐라니 어? 아니 근데 오늘 존나 존나 느낌 존나 했다 인정? 어 커피 줘봐 커피 좀 줘라 내 것도 에스비 어 아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저 느낌 존나 있네요 여러분들 인정? 형님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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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승급전 가자 승급전 하아 드디어 골 3인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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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플래노방조 시작하고 골수상 처음 찍어보자 진행 아 당연하지 나 최고점수야 지금 아 그래? 어 하아 하아 아 아 좋아 좋아 아 자 짱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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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러는데 또? 어? 혼자 와가지고 와 아니 뭔데 이거? 와라는데? 와라고 니 아까 다치했잖아 니가? 어? 니가 다치했잖아 아니 다치 안했어 니 아까 다치 한 번 했잖아 아니 아니 아까 한 번 했다 그 뭐고 아까 그 조합 소나 그거 기억 안 나나? 어? 뭔 소리야? 소나 뭐 했었잖아 소나 리신 어 소나 리신 니가 다치했잖아 어 그게 왜? 그니까 다치 한 번 했잖아 어 이번엔 내가 갈게 아니 씨.. 싸우는데 여러분들? 아닌가? 왜 싸우.. 비결이 많았지 다치 네네네 ㅌ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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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ㅌ 약간 상징벌이 다 ㅌ ㅌ 건들면 안 된다 저런 새끼들은 우디르!! 우디르는 뭘로 패 정글? 저것도 깡패인데? 니들 운 좋네 한판밖에 안진데 특패를 못하니 시발러미 어이가 없네 어 근데 승률 좋아 베인 우디르 누누 누누 이거 뽀삐한다? 뽀삐가 나을 듯? 아니 올라프 3픽 줘봐 우디르도 올라프로 패야돼 오케이 아 또 5픽이었구나 내가 보고해도 되겠다 그러면 탑그라네 탑그라네 아까 뭐였지 카운터? 잠깐만 1,2,3 2,3 2,3 2,3 2,3 2,3 야 탑페인 아 탑페인 탑페인 아 시발 그냥 문도 줘라 문도 줘라 아니 탑페인인데 문도로 한다고? 어 어 저 말파로 제가 못해요 말파로 제가 못해요 어? 아니 이거 뭐지? 응? 서포트라가 쓰인건가? 몰라 이거 탑 좀 풀어줘야된다 말했어? 어 진짜 풀어주면은 그냥 아무것도 못해 알았어 알았어 1킬에서 2킬 만져면 하나? 어 탑재 안나제? 어 탑재 안났어 그리고 좀만 버티면 특패라서 괜찮아요 여러분들 어 아 뽀피를 할걸 그랬나? 말파를 좀 배워놔야겠다 형들 말파가 존나 쉽죠? 스킬샷이라 말파를 좀 배워놔야겠네 말파를 좀 배워놔야겠네 아니 탑밴나고 그냥 말파할게요 나 스킬샷이랑은 다 아는데 숙련도가 존나 없어서 근데 말파 숙련도 많이 없어도 될 것 같아 유성 말파 해가지고 그냥 뭐 와 와 시발 누누 존나 빠르다 와와와와와 와 왜왜왜 아니 누누씨 여기서 공굴로 오던데? 저기 있었으면 무조건 뒤졌다 아 진짜? 어 그냥 무조건 뒤졌어 그냥 나왔다 얘들아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아 탐 루시아 날걸 맞네 베인 나오면 말파 아니면 루시아 난데 이제 아 오디르 아 오디르 한타 때 오디르 때리지마라 어 가보자 파리한색 가보자 아 칠한색인가 다 좀 풀어줘야 돼 저거 베인들 왜 견제를 안하지? 으흠 뭐지 저게? 이거 반박나면 내가 후반에 호두를 패는데? 으흠 으흠 ㅍ 세키봐라 으흠 윽 으흠 으흠 못 벗었다 으흠 으흠 섹 융 융 융 융 융 융 융 이번엔 다음엔 다음엔 밀들 탑 정글 미드 누누 가자 어 가자 가자 아 이거 큰일났다 아 근데 이거 아 개 개 개 개 손해 이거 라인 때문에 나이스 다 땄다 이거 개 좋은데? 베인 텔탄 말해줘 거기 아 어디로 딴 딴하나 오델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 집 갔다가 오지마 오지마 이거 역행 난다 딴 데 풀어줘 나 트팩 해달면 돼서 딴 데 풀어줘 눈은 육룰이야 아 눈은 육룰이야 문도 가고 싶은대로 간다 좋고 트팩 잘하네 공중이는 이마가 얼굴의 절반이네 공중이는 이마가 얼굴의 절반이네 오지마 트팩야 이거 안 보이지?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라인도 땡겨주고 딱 좋아 좀 더우면 가지? 좀 더우면 가지? 어 라인도 이거면 돼 지금 딱 좋은데? 두패야? 어 땄다 나이스 아 까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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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밸네라 개 씨발네네 힐도 처먹고 이것도 처먹고 개 개 이 대 아니 아니 ㅈ같은 상황 무슨 상황이야 이게 아 아 마피 와 씨발 에프라 썸 뒤졌다 아 ㅈ같네 두새끼 저거 아 에프라 아 아 아 아 피 아 아 아 아 아 저거 프리즈가 아니야? 아이 그건 아니지 야! 아이 그건 아니지 베인아 선 넘었지 화 많이 났네 화 많이 났어 어? 이건 아니지 누누 오늘 몇이까지 해? 아 씨발 이건 아니지 음 어차피 라인 밀려 이 재킷은 원딜 가면 선고룩 확장이다 대문에 노력하고 있네 노릇 역시 질병기입니다 달콤 아 저거 아프네 그만하자 그만하자 어 그만하자 어 그만하자 재미없다 그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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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있어 너? 아이 씨발 우리를 먹어 아 절대 너 궁 없지 어 Jackson 아 아 아 아 아 아아.. 우지로 씨발 저기 있노? 아니 이거 탑을 버려야겠다 형 미안 아니 씨발 갱 타이밍이 계속 역갱.. 어 그러게 아니 근데 여기 숨어있었어 딸부치려고 했었나? 아 근데 밑에 다 터지긴 했거든 어 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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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특패 궁 있을 때만 와야돼 버려 버려 근데 전령 쓰고 있거든? 이거.. 아 눈에 온다 나 가는데? 나이스 잡아봐 계속 잡아봐 잡았다 나이스 뭐야! 2피에 오거든? 아 이 씨발 끝댔다 이 게임 타자 다시 먹어도 돼 이거 이거 못먹나 이거? 아 그렇지 다시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니 책 한 마만 없잖아 흠 흠 흠 흠 흠 흠 독한 영어 같다 흠 흠 흠 흠 오디루 밑에 있었다 아무것도 안하고 이거 트페 트페형인데 트페형 이거 보이지 트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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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는데 트페형 좋고 수만씩 해 시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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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라 다필 다필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와 씨 시빨려라 시빨려라 진짜 그만 키워라 그거 그거 그만 키워라 못 잡는다 진짜로 그만 키워라 그거 그만 키워라 했다 대답 대답 자 우디로 간다 펜 펠 탔다 여기 펠 탔다 아 죽겠다 끝났다 죽었다 나 죽어 아 아 그만 키워라 고 아 근데 나 이거 아 나 게임 못해 이거 아 나 씨발 치욕감들었어 아 나 이거 존나 게임 못해 나 이거 너무 점수함 아 씨발 아 존신 존나 상했어 지금 아 아 아 아 죽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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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이거 베인 키우지마다 베인 탓 탔어 봐둬 봐둬 베인 한번 따져 베인 한번 따져 베인 한번 따져 베인 한번 따져 갑초인자 갑초인자 가자 가자 씨빨려나 병신같은 얘가 둘러 와 죽겠다 저 새끼 루시안 시약볼을 또 먹었다 아 씨발 뭐고 방금 무빙 내가 잡았다 오 못잡았나? 어플쌌나? 아니 궁을 썼는데 저거 어떻게 참아가지 이쯔윙 이중 은구 이중 으아아아 엔델기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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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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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2차 뚫어줌 내가 베인? 나 나 나 나 나 이말려 나 어? 아 씨발 야야 야야 워 베인? 이 스윙도 안갔어 저거, 볼카는데마다 끝이야 전용 어떤데? 탄다 전용 어떤데? 나빼 가가간 다음에 란도잉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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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도잉까라, 란도잉까라 좀 좋아해 아 저 페인 때문에 안 돼 전용 위드에 풀면 될 것 같은데? 한 방인데? 아 좀 이따 풀어 좀 이따 좀 이따 그니까 페인 안 보인다? 이거 짐 풀게 그냥, 타이밍에 베인 여기 있나? 베인 여기가 어친 풀면 돼 베인 여기가 어친 풀면 돼 베인 아직 밑에 음 한 방도? 개꿀다 엘빌 딱 베인 닿으면 안 되나? 가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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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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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여기서 잘못 싸면 죽는다 진짜 베인 킬 주면 안 돼 여기서 하지마 제발 베인 킬 주면 우리 못 이긴다 알았다 알았다고 우리 씨발려라 그냥 없어 하지마 하지마 우리 라인 없어 라인 없어 그냥 믿으러 가 믿으러 가 아니 저거 슈렐리아 뭐야 아니 쟤 슈렐리아 갔는데? 좋대? 그거 뭐야? 아 죽됐다 아 죽었다 이거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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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리 좀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냥 궁도 뺐다 개득이다 슈렐리아? 맞네 슈렐리아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루시안 죽었다 내가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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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살았다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루시안 준다 야 이거 풀어드리 아아 아 아 나이스 펜펜펜펜 펜필 잡았다 이거 씨발려나 맞췄다 쌍토끼 쌍토끼 씨발려나 이거 뭐고 씨발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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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teens 아아 아 아 뭐 바론다 되나 이거 아 아 아 몰라 일단 감사합 일부 배열 골카노 좋겠지? 많네. 나 근데 아니 아니. 나 배열한테 다 풀리는 거 아니야?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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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골카노 찼다. 이 씨 빨려라. 이 씨 빨려라. 이 씨 빨려라. 맞잖아 도끼 맞잖아 이발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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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았다 느낌있었다 이게 쌍토키지 5대 3명이네 끝났네 바로 1라인 승급이나 복요놈 으윽 총만따돈 총만따드 랑도인 갈게 그냥 나도 랑도인 쌍랑도인 쌍두인 아 근데 내가 느낌이 너무있는데 아 느낌 너무 좋아 아 가갑은 안 간다 아 병신인가 나 가갑부터 해 땅 쳐라 400원 해 400원 400원 해 땅 쳐라 400원 해 이거 레드버거 되나? 어 먹어 아야야야 루시 형 다 넣어 가갑 뽑고 한타 하면 될 듯? 나텔도 있어서 아 90원 아 90원이 없노 아아 이 파이기 벗고 가야해 가갑이나 덤볼은 사이 없는데 한두 빨리 뽑는게 이득이 가갑다 가갑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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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끝났다 난도 바꿔 끝났다 준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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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댕다 군대seat 이 씨째내라 이 씨시발라라 이 씨시발라라 카드 달리ени ご나 빠르네 베인 나온다 10초 뒤에 10초 뒤에 템은 아통실 빙빙 MILL 빙빙scheinlich 이 씨만 fine 아이 타올을 치라! 아! 우리 레드였잖아? 와 우리 7연생이다 성공! 깔끔하다. 오늘 봉준이 정글 존나 느낌 있네 진짜. 김봉준 딜리야 1등 뭐야? 김봉준 캐릭 인정. 이거 점수가 안 뜨네. 뜬다 뜬다. 클릭해라. 뭐? 아니 그.. 12점! 우와! 개많이 받았는데? 14점이요. 아 14점이다. 좋다. 야 14점 받았다. 나 처음 보러 14점 받았다. 아니야 아까도 14점 받았잖아. 아까 11점 받았다. 아 아닌가? 아니야 14점 아니야. 아 14점 아니야. 잠시만 난 몇 점 받았지? 어? 몇 점 받았는데? 어 나 아까 92점이었는데 지금 몇 점인데? 나 18점. 어 존나 말받았네? 18점. 맞네 맞네 18점. 와 맛있어. 너무 깨끔하다. 너무 깨끔해. 8연승. 아 7연승 아니야 우리? 아 7연승. 방금 올게. 7연승으로 승급. 10연승. 10연승. 9연승. 10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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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깨끗했다. 진짜로. 와 사장이 다이아 승급전 찍었다는데? 아 진짜? 어. 와 자세히 있잖아 보자 아니 그 자고 일어나서 간다는데? 아니 아이디를 쳐봐봐 아 맞네 아니 아이디를 못 쳐 바코드라 맞네 승급자 맞네 쟤 바코드라 검색이 안 돼 나도 화장실 깜짝이야 와 7연승 좋았다 와 7연승 너무 좋았다 와 7연승 7연승인가? 1, 2, 3, 4, 6, 7 7연승 녹턴 보고 싶다고요? 하아 아 7연승 넘어가는 느낌이 있다 아 근데 방금판 특패가 너무 잘했다 진짜로 방금판 특... 아 진짜 특패가 너무 잘했다 아 그래 여러분들 정글 방풀이 ㅈㄴ 심하다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정글은 동선이 거의 70% 먹고 가는데 동선 다 꼬아서 하니까 이 새끼들 정신을 하나도 못 차리잖아 진짜로 이 새끼들 개씹 방풀러 새끼들이었다니까 진짜 아니 근데 니 뒤로 갔는데 느낌 ㅈㄴ했네 그러니깐 어? 개씨 방풀러 새끼라니까 우리 오늘 9승 3패라는데? 그래! ㅈㄴ 잘했다니까 진짜 너무 좋다 레넥톤 해도 되나? 응응응 아니 왜 갑자기 시랄인데? 여기 시칼만 던져보니까 약간 좀 졸리네 그럼 나가! 나가라고! 내 집에서 나가! 피오라 해도 되나? 나가 아 근데 이건 진짜 생각해볼만 하다 아니 내가 딜 다 하잖아 뭐가 문제야 이 ㅅㅂ년아 아니 이거는 생각해볼만 하다 나르는 괜찮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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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ㅅㅂ년아 아 또 시작이네 이 ㅅ새끼가 이거 7연승 하니까 와 와 아니 너발이야 이 ㅅ새끼야 와 왜 또 왜왜 뭔데 뭔데 안돼 안돼 미드 미드? 전부 다? 아니 아니 돌리지마 이거 어떻게 검색하는데 아니 이렇게 해서 컨트롤시 해 컨트롤시 해 어? 아 이렇게 보구나 왼쪽이 우리 팀인가? 어 형들 아 형 우리 복구한 거 같은데 골드 3인데 이제 다? 그니까 다 골드 3만 나왔는데 아 일단 미드 야야 정글 뭐 줄까 일단 빨리 정금부터 아 잠시만 아 나 문도 문도 돌려쓰자 일단 문도 보고 와봐 문도 정글은 진짜 아니야 아 진짜 나 믿어봐 아 빨리빨리 뭐 줄까 문도 봐봐 아니 아니 AP 없어 아 나 아 그럼 나 나 심하나 좀 심하나 심하나 이거 왼쪽이 우리 팀인 거야? 문도 문도 아아 이게 다 우리 팀인구나 이게 다 우리 팀인구나 아 오케이 아 맞네 이렇게 보구나 근데 라잇이 좀 꼬이긴 했는데 그래도 다 잘하는 애들인데 다 같이 탑니콘가? 뭐 줄까 꼬삐도 꼬삐도 아 아 씨발 아 오늘 짜증나서 못 해먹겄다 아 씨발 아 나 다음 탑밴 시켜줘 아 봉준아 나 진짜 짜증나서 못 해먹겄다 씨발 왜 계속 배입만 걸리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나마 뽑히라세 그나마 뽑히라세 엔터 뭐 카이 탑 미드니코 탑 베인 리신정글 세라핀 아 썹 썹 엔터 그나마 뽑히라세 괜찮아 그나마 하 장세 빨리 싹 해볼게 아 아 아 아 아 아 착취 왜 든냐고요 착취 패시븠 패시븠 패시브 패시브 있어가지고 착취